그중에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론 유다가 유난히 치웠습니다. 왜 허비하냐? 바라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확 열낼 때 그때 마귀가 어메 내 새끼가 여기 있다냐? 하고 탁 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론 유다에게 마귀가 언제 완벽하게 유다를 사로잡았냐?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마리아가 옥하 깨는 순간 감사한 마리아는 남쪽에서 오른편에 있었고 원망한 가론 유다는 북쪽에서 마귀가 그때 채간 겁니다. 그렇고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순간 바로 나가서 예수 넘겨주세요. 얼마 줄래요? 그 은삼씨 받고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면 안 될 말 원망은 하지 말자. 도저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첩첩산중에 쌓였을지라도 뭐 하자? 감사하자. 그걸 성경은 범사해! 제가 말만 보내면 깜씨합니다. 시작! 깜씨합니다. 그렇지. 말만 보내면 박수까지 팍 쳐가면서 깜씨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집인은 신랑이 돈을 그렇게 잘 번다며? 깜씨합니다. 집인은 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 한다며? 깜씨합니다. 집인은 신랑이 이번에 또 진급됐다며? 깜씨합니다. 집인은 신랑이 요새 바람났다며? 깜씨합니다. 왜 안해? 아우 복사님 신랑이 바람나지 못해 감사해요.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왜냐? 신랑이 바람 피운다고 속속 다 죽으면 자기만 손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시작! 속상함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아우! 목사님 어지간해야 속을 안상하지요. 그것도 상할 거 없어. 왜? 그 지경에서도 속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자. 속상한boy. 그저 감사하자. 그저 감사하자. 아멘! 그저 감사하자. 그게 남쪽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 남쪽에서 산다, 그 말은 기뻐하고 산다, 뭐하고 산다? 그러면 여기는 뭘까 슬퍼하고 사는 거야 괴로워하고 사는 거야 제가 한번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오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손을 다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우리 권사님이 웃는데요 느낌이 좀 맛이 갔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시작 조금 이상하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 여러분 벌써 조금 이상하면 빨리 정리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 나타난 부분이 조금 이상하면 감추어진 부분은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말 바꾸면 조금 훌륭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이다 시작 왜냐 나타난 부분이 조금 훌륭할 때 감추어진 부분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많이 훌륭하라고 하네 조금만 훌륭하시기를 바래요 그 조금 훌륭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벌써 이 권사님 웃음소리가 좀 이상해 안 쏘는데 왜 웃냐 이 말이오 그 웃어도 또 이상해 좀 간다야 안 쏘 해달라고 웃기만이야 그래서 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왔어요 목사님 안 쏘 해주세요 그때 그랬죠 또 웃으려고 그랬더니 안 웃을 거예요 어제 왜 웃었어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도 모르게 웃으면 자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를 딱 하는데 또 안수자의 어떤 보이지 않는 내규에도 없는 어떤 철칙이라서 기왕에 안수 해줄 바에는 좀 살살하는 것보다는 세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탁 붙들고 쭉 기도를 하는데 아 그 속에서요 귀신이 툭 튀어나온 거야 으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고래라 막 막 울어 뭐 쇼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인연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30년을 벌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걸 못 잡아가고 오늘 쫓겨나가래 그걸 왜 못 잡아갔냐 그랬더니 기도해서 못 잡아가더라고요 뭐 해서 그 순간 성경이 또 팍 스쳐 지나가는데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나온 말이 없어요 그 속에 우리가 문자로 봐서 그러지 그 속에 담겨진 뜻이 백가지 천가지 반가지도 넘는 뜻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암 걸려서 죽든지 자살해서 죽든지 괴로워서 괴로워서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갔냐 언제 들어가냐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아주 수준이 있어 수준이 그 얼굴이요 여자의 얼굴은 백가지요 백가지 수준이 있는 얼굴 수준이 없는 얼굴 이쁜 얼굴 안 이쁜 얼굴 여러분 미라는 게 건강미 그냥 아름다운 미 치성미 그 미도 여러가지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그냥 얼굴만 이쁘지 말고 치성미도 있고 또 건강미도 있고 그러지 그러지 얼굴은 이쁜데 벌써 그냥 바람을 넘어지게 생기는 거 있잖아 약하게 그죠? 그러면 안돼요 거대 박자로 그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면 1등이고 얼굴은 좀 안 이쁘더라도 건강하면 2등이고 얼굴은 이쁜데 약해 터지면 3등이고 이쁘지도 않은 것이 약해 터지면 4등이라고 말이오 그러면 여러분은 몇 번? 하여튼 1번이 좋아 1번 1번이 아니면 차라리 뭐가 나서? 2번이 낫단 말이오 그러니까 아름다움만 추구하지 말고 뭐를 추구해라 건강을 건강을 아멘? 수준이 있어 그런데 집안이 잘 살았어요 갑자기 망하니까 하나라도 빨리 시집을 보낸다고 막 떠둥구치듯이 보내버렸어 떠둥구치 그래가지고는 시집을 딱 와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여자는 시집가면 눈물 나는 데다가 너무 아니니까 저녁만 되면 왜 바로 중간에 기둥 하나 생을래 그걸 보고 달 보고 밤마다 우는 거야 밤마다 하루 이틀 보름을 울었어 저녁만 보름째 되는 날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고 이러면서 떨어온 거야 마귀소끼가 뭐 할 때 슬피 울을 때 머리가 아프더래요 깨지게 아프더래요 그래서 진통제를 먹었대요 듣더래요 나는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또 아프더래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30년 되니까 25달로 올라간 거야 내 성이 생겨가지고 한 알 먹어도 안되고 25달을 한 빵에 먹어야 돼 그거 딱 쫓아내고 지금까지 야간 잡수고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그 놈이 뭐 할 때 돌았다고? 그래서 성경은 슬퍼하라는 구절이 없잖아요 항상 슬퍼하라 할렐루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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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웃어 하면 항상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제가 연예계 종사하는 건 아시죠? 아니 제가요 cts뿐만이 아니라 cbs 뭐 또 뭐 sbs mbc kbs 뭐 하여튼 제가 방송 여러가지도 아니에요 제가 출연을 하다보니까 일반 방송만 스물 몇 개를 했더라구요 내가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tv는 사랑을 씻고 인간극장 인간극장 보셨죠? 뭐 스타 맛집 뭐 기분 좋은 날 사람 향기 볼 폭소클럽 뭐 사랑은 tv는 사랑을 씻고 뭐 하여튼 막 스물 몇 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항의가 돌았어요 항의가 왜 목사님만 자꾸 부르냐 스님 신부님 다 불러라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맞잖아 한 종교의 성취자만 계속 불면 안되잖아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웃어 그런데 무당 중에는 한 명이 나왔어요 웃길 줄 아는 무당이에요 전국 무속인 작두 칼탁에서 2등 간 여자 2등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단원날 한다네요 그거를 작두날 울래서 샤이샤 이거 춤을 추는데 2등으로 잘 춘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거고 그분식으로 말하면 취신 충만한거지 근데 이뻐요 아가씨인데 방송국에 웃길 줄 알고 출연을 했어 그 자매가 나를 보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팬이에요 막 그래 사진을 찍자 그래서 찍었어 그래서 자기 인터넷에 띄웠네 난리가 났어요 목사하고 무당하고 사진 찍었다고 근데 참 사람들은 말을 왜 그렇게 하나 몰라 그게 왜 목사하고 무당하고 찍은거에요 연예계 동료끼리 찍은거죠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홀이 한 700명쯤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쫙 웃겼어요 그러니까 700명이 깔깔깔 웃는데 저 뒤에 몇이 서서 안 웃더래요 저것들은 왜 안 웃지 딱 보니까 귀신이야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무당이 귀신을 본거야 여러분 방송국에 귀신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몰라서 그것이 기독교 방송과 일반 방송이 다른거에요 그게 그게 전설의 고향 여보 괴담 장화 홍련전 공통점이 뭐에요? 귀신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죠 그거를 촬영하려고 세트장을 음산하게 해놓고 녹화를 뜨다보면 진짜로 귀신이 출연을 한다네 그래가지고 그걸 녹화하다가 귀신 본 탤런트가 한두 명이 아니여 왜? 분위기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것들이 지들 출연하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햇볕이 쨍쨍 쬐는 날 낮 열두 시에 귀신이 히히히히히히 봤습니까? 그건 영화에도 없고 실제도 없고 없어 그것은 전부 어둡고 아 거기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밝고 맑고 깨끗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둡고 탁하고 더럽고 엄마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이 환경이 성령님을 불러오기도 하고 이 환경이 더러운 귀신을 끌게도 한다 여러분 서울에서 메뚜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렇지만 잔디를 넓게 갖고 보세요 거기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잘 보세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마도루스가 됐어요 마도루스가 아니 왜 우리 아들이 마도루스가 됐을까 이유를 못했다가 알고보니까 이 여자가 집에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에 배 떠있는 그림 큰걸 하나 벽에다 걸어놓은거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가면서 배하고 바다하고 배하고 바다를 동경하다 마도루스 된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경은 바꿀 수 있지 않냐 여기서 크루즈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꼭 이거 확인하세요 애들 방문을 땅 열어주세요 애들 방문 땅 열어주세요 그때 질서정돈하고 예수님 사진 딱 걸렸으면 걔는 걱정 안해도 됩니다 근데 오만 지저분한 데다가 빨갛은 여자 사진 걔 안수받아야 됩니다 걔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춘기 때 지방에 혼자 빨갛은 여자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밤새도록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꿔주세요 그걸 딱 질서정돈하게 하고 예수님 사진 딱 걸어보세요 설령 지가 못된 짓 하다가도 예수님이 애 짜지마 불꽃 같은 놈들 너 이놈 자식이 뭔 짓거리 흘려보냐 환경을 할렐루야 얼마든지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냐 밝게 그래서 전부 교회는 다 환해요 깜깜한 교회 봤어요? 없어요 교회는 다 환해요 춤추는 술집이 환한데 봤어요? 술 먹고 춤추는데 화내보세요 춤추면서 어메? 저 옆엔네도 여기 왔네 어메?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웃는 것이 꼭 간증처럼 웃냐 어둑어둑해 옆에서 지나가도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어둑어둑해 저분도 간증 같아요 웃는 것이 그냥 그냥 웃음이 아니요 이 간증 같아요 환경을 팔게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살자 기뻐하고 살자 그냥 웃어 아멘 아멘 저는 제가 이 크루즈 뭐 성기술래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죠 그런데 그간의 한 중에 지금 이번처럼 기분이 좋은 것도 흔치 않았어요 출발부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분이 엄청 좋아 그냥 뭐 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좋아 아멘 아멘 왜 그래요? 지금 이번 크루즈 팀도 좋고 이게 우리 여행사 장로님도 좋고 CTS도 좋고 또 강사도 좋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혹 깨는 행동과 언어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왜? 내가 어두움을 만들지 말자 내가 어두움을 만들지 말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화내서 나로 하여금 이 좋은 분위기 어두움을 만들지 말자 이거는 기단 여기 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할렐루야 그저 내가 가서 즐겁게 하고 내가 가서 화기애애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러죠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가 지금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 일반 목사가 일반 방송에 가서 내가 지금 하니까 하는거죠 그게 쉬운게 아니요 아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제가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하잖아요 아멘 이번에 지금 회장이 모고도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기독교 개그를 하나 만들잖아요 지금 기독교 개그도 하나 만들고 진짜 크리스찬의 기쁨이 뭔지를 한번 세상에 보여주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지금 협조를 해서 무조건 집에 돌아가시면 틀어야 할 채널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 채널을 그것만 그리고 계속 부족한 걸 건의를 해 그럼 거기서 다 보완을 해줄테니까 하지만 우리 장사모가 백만명만 되면 아주 그냥 그냥 나라를 빤뜻하게 세워버려 빤뜻하게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사랑하는 거에요 뭐 하는 거에요? 사랑하는 거에요 뭐 하지 말고 사랑하는 거에요 우리 몸은 그냥 이렇게 하나지만 60조개 세포가 있어 몇 개? 60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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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가 너무 신기한 거 그냥 우리가 모르고 살으니까 살지요 알아보면 다 신기해 영양을 딱 먹으면요 그 영양을 60조개 세포가 똑같이 나눠먹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살이 찔 때 한쪽 볼테기로 살이 찐다 걔가 얼굴 돌아가 버리자노 엉덩이가 한쪽으로 찌봐 이게 자꾸 기울잖아 근데 어쩌면 살은 똑같이 찼다 똑같이 빠질까 왜 그러냐 그 속에 뭐가 작용해줘야 되느냐 퍼펙트 러브 우리 몸을 최소 단위로 쪼개면 뭐가 나온다고요? 세포 세포는 안 그 세포 속에 별백 세포핵 DNA 뭐 별백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지금 현대의학으로 최고로 쪼갠 것이 뭐냐 그걸 열어보니까 과크가 있어 과크 너무 수준을 갑자기 녹여버렸네 그 과크까지 그것을 아직 더 이상 못 쪼개했어요 아직 현대의학으로 그 과크가 의사들이 너무 놀란게 같은 극을 띄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의 이 자연의 구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튀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고 플러스 플러스는 튀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극을 띄고 있으니까 뒤면 우리 몸은요 폭탄 터지듯이 터져버려야 돼 우리 몸이 근데 안 터지고 있어 아직도 세상 과학자들은 그거를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연구는 했는데 이게 왜 몸이 안 터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학 과학자는 알아 성경을 아는 과학자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요 터지지 말고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터지지 말고 있어라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안 맞는 극도 사랑은 이겨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거로 치면 터져야 되는데 사랑의 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솔직하게 맞아서 삽니까? 부부가 맞아서 살아? 응? 맞아? 맞기는 뭘 맞아? 지금 여기요 이혼을 해도 백번 기억나는 게 백번이고 기억 안 나는 것까지 했으면 지금 천번도 넘어가는 부부가 한둘이 아니요 여기 봐 박수 치는 거 봐 간증이 그냥 간증이 지금 저 박수 치는 분은 그래도 숨지는 분이요 지금 박수도 못 치는 분은 이미 포기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는 감정 표현이 전혀 안 돼 이제 포기를 해가지고 그냥 멍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왜 헤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부들이 맞지 않는 부부가 사냐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맞는 것보다 뭔 힘이 더 강하니까 사랑이 강하니까 사랑의 힘이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도 뭘로 유지된다 사랑의 힘으로 그러면 이 우주는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구가 지 혼자 하루 돌면 하루야 한 바퀴 돌면 지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야 이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돌면서 돌았지만 이게 돌다가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죽고 북투면 타죽고 이거를 똑같은 간격으로 유지되게 이게 어떻게 우연이요 퍼펙트 러브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완벽한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멘 자 그러면 사랑의 극치는 뭘까 사랑의 극치 잘 보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부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 식어버린 부부 미워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부는 감정이 전이돼 남편이 아파서 죽겠다고 할 때 여자가 같이 아프면 사랑하는 거고 아무 느낌 없이 코 골고 자면 식어버린 거고 막 아파 죽는다는데 속이 다 시원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고 그러면 미워하는 거요 자 솔직하게 보통 웃는 것이 간증이 나오잖아 또 그래서 부부는 세 가지인데 첫째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여고 산다 1번 나는 솔직 2번 한 번으로 족하다 2번 내가 실손계 인이 만난 거다 3번 솔직히 한 번은 손을 들어 봅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인이여고 산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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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내리시고 나는 솔직히 2번 한 번으로 족한다 2번 2번 2번이 많아 2번이 손 내리시고 손을 못 드신 분들이 3번이 뭐 안 들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갈 줄 알았죠 근데 나도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좀 솔직해지를 못해 그래서 1번 속에 1번과 2번이 있고 2번 속에 2번과 3번이 있고 3번 속에 3번하고 지금 이혼 직전 내지는 이혼 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자 한 번은 우리 딸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지가 봐도 하나님이 지 아빠가 나요 지 아빠를 쓰는 것처럼 느껴졌나봐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보고 그랬다네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이것이 맞는 것 같다고 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웃기게 한다 그 말인가 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노벨상탈 위디언 발견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뭐 하죠 사랑하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해요 우울해요 여러분 솔직하게요 제가 미국에 부흥이를 가면 너무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민 와서 30년 웃은 것보다 내 부흥이 3일에 웃은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이 없이 살았어요 우울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웃기니까 여러분 그냥 넉넉히 웃고 있죠 지금 심각한 얘기하면 그냥 한숨이 땅이 꺼집니다 지금 지금 여기 오긴 왔어도 지금 이게 내가 홀려서 온 거냐 이게 뭐 그냥 일주일이나 할 일이지 못하고 2주씩 와가지고 이거 방향을 몰아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내일 가야 되겠다는 사람부터 막 생기기 시작 심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와서 안전은 있어도 지금 정신을 놔버리면 안 돼 이게 그냥 바로바로 붙들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야 전화 한번 해봐라 전화 한번 해봐라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천태만상이라 이 마음이 근데 우울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우울하면 나만 우울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우울해 바로 그 얘기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울해 나 때문에 그런데 그 우울한 하나님의 자녀를 즐겁게 하는 목사가 나왔으니 그게 누구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해서 여러분이 웃는 순간 여러분을 보고 누가 웃으신다 이거요 아니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웃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웃으시니까 하나님이 웃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알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내 기쁨을 보고 누가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 괴롭히는 방법 알았죠 그게 뭐예요 내가 괴로워해 버리는 거예요 그 코미디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나온 코미디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가 사는데 할아버지가 손자하고 놀다 이놈이 버렸다고 스트립 해버렸어요 할아버지가 너 자식 버리작말이 없다고 그냥 엥 엥 무언고 지아 앞에다가 아빠 왜 할아버지가 때렸어 그래 이 아버지가 지아 아버지 가더니 막 지가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 아버지가 내 새끼 팼는데 내가 아버지 새끼 놔둘 것 같아요 내가? 아니 아버지가 내 새끼를 팼는데 내가 아버지 새끼 놔둬? 아버지 새끼가 누구예요? 자기요 자기 원리적으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괴로우면 누가 괴로워?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백배나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에? 아니 기뻐하는 건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백배나 기뻐하는 게 하는 거 에?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알고 그래 그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곤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귀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귀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이남보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니 내가 기뻐하는 거라니까 그것보다 백배나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전도 아우 의학적으로도요 웃으면 나오는 게 엔돌핀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오는 게 하이돌핀이래 이 하이돌핀은 엔돌핀보다 그 성분이 천배나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엔돌핀 갖고는 암을 못 이기는데 하이돌핀은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고 펄펄 뛰는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다 놔서 버리죠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쁘게 하는 게 뭐다? 전도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봐 죄인이 회귀하고 천국 가면 하나님 백배나 기뻐하는데 그 죄인을 끌고 지옥 가면 지옥 간 나도 괴롭지만 사랑하는 나를 지옥 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걷는가?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아무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 중요한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 하나의 그건 내가 죄져서 지옥 가고 회귀하고 천국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나 하나의 문제지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천국 갔을 때 백배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지옥 갔을 때 백배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의 고통을 노리고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그런다 하나님이 즐겁고 마귀가 괴로워야지 마귀가 즐겁고 하나님이 괴로우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마비를 괴롭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전도라면 전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진돗개 전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198차를 내가 하고 왔어요 한 프로그램을 198차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여 그런데 그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에 진짜 내노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 타임씩 해가지고 지금 198차 했는데 그 주헌개 진돗개란 말이에요 박병선 안수집사가 한 분은 날 보래 목사님 목사님 교회에서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래 내가 강사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랬더니 아 목사님은 강사만 해봤지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해봤잖아요 그래? 그래 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목사님 강사에서 빠지래 자기 교회에서 하면서 자기가 강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앉아있었더니 자기들끼리 와 걷었는데 그 박병선 안수집사 간증이 그거더만 한 집에서 350년을 살았더만 그분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드려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350년을 살았다 그 말은 세종대왕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살기 시작해 여지껏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돌아오시면 그 집을 지금도 찾아간다 그 말이요 계속 그 집에 살아서 16대를 그 집에 살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잘 안 믿지? 잘 안 믿어 그런데 원체 센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간 그날 해필 교회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옮기니 꽉 찬 교회당을 크게 지어서 가니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 교회당을 새로 지어서 비웠나 보다 그러면 지었는데 이 양반이 처음 교회 간 양반이 하나님 이거 빈자리가 많은데요 내가 이거 전도에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처음 간 사람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전도한 거예요 그냥 자기 친구는 다 예수 안 믿지 뭐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간단해 전도도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런가? 자네도 교회 나갔어요 보통 나는 안 다니네 그러면 우리 끝나잖아요 아 쟤는 안 다닌다고 또 가서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자네도 교회 나갔어요 오늘 내가 어저께 들었네 안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럼 끝나잖아요 다음 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오늘 내가 세 번이나 들었네 자네도 교회 나갔어요 아씨 안 나간다니까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면 안 믿는 분들은 열이면 여덟 아홉 명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는데요 하나님의 성령님하고 천사들하고 사는 사람은 감탄사가 틀려 이야 하이 할렐루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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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갈 감탄사 이거 이거 천당가 이런 사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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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신 마귀하고 노는 사람 예의란 씨 뭣같이 이 열여덟 이 개자네 뭔 새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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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갈 사람 이거 본인은 모르지 이거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여 이거는 귀신의 언어죠 본인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 믿음으로 대번의 용어가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만 바뀌는 언어가 바뀌어 언어가 보통은 그러면 야 이 사람 안 나가려면 이건 왜 언어인가 그럴 때 이분은요 그 참 장점이 요거라고 하면 상관하면 돼요 그냥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스물일곱 번을 가니까 나중엔 찔려가지고 언제 나가면 되는가 그래갖고 스물일곱 번을 찾아가서 전도를 한거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스물일곱 번이니 본인은 시달린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시달리면 절대 가만있질 못해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야 너 왜 박병선이 그 진돗기 알지 내 개 때문에 돌아버린다 왜 너는 말이여 개가 교회 나가자면 너 그냥 나가라 개는 한 번 오면 끝까지 온다 내 요새 개 때문에 돌아버린다 계속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에는 거의 간 거예요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여기 놀래가지고 언제 나오면 되는가 그 해에 750명을 전도를 한거지 근데 여러분도 지금 웃음이 나죠 나도 앉았는데 되게 웃기더라고 막 웃었어 웃다보니까 이게 웃다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여 얼굴은 내 마음이 울어 내 마음이 아 저 사람은 집사고 나는 목사고 저 사람 안 유명하고 난 진짜 유명하고 저 사람 성경도 모르고 난 진짜 무지하게 많이 아는데 저 사람은 진돗개처럼 전도할 때 나는 뭐였나 이거 나 이렇게 똥개였네 이거 나 이렇게 똥개네 나는 이렇게 부흥에 다니면 전도인 줄 알았고 교회 부흥 시키면 전도인 줄만 알았어요 아닌 건 아닌데 수도 없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제게 준 명함을 나는 버리진 않고 다 철해놓았는데 그게 20권도 넘습니다 명함 책이 그냥 철해놓고 말았어요 버릴 수는 없고 그때부터 내가 회계를 했어요 명함을 주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안돼요 다니면 철해놓고 안 다니면 전도 대상 이렇게 수원에 가시면 꼭 한번 가봐야 할 식당이 있습니다 신라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라는 식당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딱 먹고 났더니 사장님이 사인해달래 왜 그러냐니까 걸어놓는다고 보니까 박근혜 김진표 손학규 정몽준 한국의 유명한 분들 다 잡수갔더라고 사인했더니 사진 찍게 걸어놓는다고 찍었어 명함을 주길래 가지고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철해놓고 말았어요 수원 오고 대전 오고 식당 사장 오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제가 회계했잖아요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 중문교회 장국사입니다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지금 빨리 교회 가서 장사하다 말고 어떻게 가요 그러면 장사하다 지옥 갈 거예요 장사하다 지옥 갈 거예요 다음에 꼭 가세요 알았어요 두 번 전화했는데 지금 수원중앙칭례교회 교인됐어요 내가 너무 놀랜 게 뭔 줄 아세요 두 번 전화하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전화 두 번을 안 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샤워하려고 목욕탕이었는데 더워 피곤해 땀빼를 내고 사우나가 앉았더니 누가 앞에 앉아있더라고 뭔 상관이야 나하고 그냥 있었더니 어머나 정 목사님을 내가 목욕탕에서 만나다니 내가 목욕탕에서 만난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려나 너 뭔 말을 그렇게 근데 인사를 할 때는 그냥 정장을 했을 때 요란한 건 몰라도 아이 사우나에서 뭔 인사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 세상에 그때 가가지고는요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내 장 목사님 목욕탕 만났다 나 내일 교회 갈 거다 그래가지고는 존도해 갖고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요 100배 200배 300배 막 기뻐하셔요 나는 감히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진돗개는 못됐어요 그러나 삽살개는 됐습니다 여러분은 뭐요 똥개 똥개의 결과가 결말이 뭔지 알죠 그냥 탕입니다 그거는 나는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도 실수를 하세요 무슨 실수했냐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사랑하신 거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해서 독자를 주셨고 독자를 드렸으니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 다윗 사랑한 거 잘한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 역대상 29장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걸 또 계산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오늘도 천만원 내일도 천만원 모레도 천만원 매일 천만원씩 2천년을 드려도 못 드릴 돈을 헌금을 드려서 그게 지은 게 솔로몬 성전이랍니다 나는 녹펠러가 헌금 마인자리를 다윗한테 펴면 겜도 안 되더만 세상에 그래서 그런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첫 소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난 이런 게 부러워요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 사이 자순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틀려버렸어 이제 이쪽으로 가붙여야 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았어요 인생의 가치는 성공에 있는 게 아니다 출세에 있는 것도 아니야 돈에 있는 것도 아니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네 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높여지시기를 바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 싫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랑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나도 앞으로 예수 잘 믿을 모양이네 나도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은 글쎄요 네가 앞으로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 나는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못 믿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우로 뭔 사랑이라고 하니? 아가페 사랑 그 다음 얘기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내가 그 말이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간 게 아니고 이 지구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